자 이번 시간은 윈도에서 어떤 파일을 검색할 때 아주 편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둘 다 사용해 봤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먼저 보이드 툴즈의 에브리싱 이라는 프로그램과 글래리소프트의 퀵서치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먼저 자 에브리싱 이라고 치면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친구를 클릭해 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기도 작고 빠르게 검색되는 장점들을 많이 가진 프로그램이에요 자 설치할 때에는 항상 최신 버전이 여기 올라오기 때문에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만 판단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 파일이 싫으시면 포터블용으로 이렇게 압축 파일로 제공도 되니까 뭐 아무거나 편리한 것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4비트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을 하게 되고요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선택한 다음에 동의함 그리고 기본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있는 그대로 계속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시작 시 에브리싱이 실행 체크 확인하시고요 설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에브리싱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걸 검색을 하면 됩니다 뭐 특정 단어를 치거나 아니면 숫자를 치거나 영문자를 치거나 그러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되는 에브리싱이 있었고요 자 두번째는 그레디소프트사의 퀵서치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디소프트하우치면요 바로 메뉴에 나오는데 들어가보면요 자 요렇게 회사 홈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에서 프로덕트로 들어가게 되면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요거 네번째 퀵서치라는 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퀵서치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운이 진행되고 다운이 끝나면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기본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실행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앞전에 설명해 드린 에브리싱처럼 아주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에브리싱과는 다르게 조금 화려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럼 함께 두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된 속도는 둘 다 거의 비슷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굉장히 유용하고요 파일이 많고 종류가 많을 때 본인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브리싱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편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퀵서치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조금 더 화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퀵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고요 에브리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굵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브리싱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내부에 있는 단어만 검색이 되지만 퀵서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 있는 내용도 검색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인터넷 상에 그 특정 단어가 들어있는 것도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에브리싱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필터를 적용하면 여기에 음악과 압축 파일 문서 사진 비디오 같은 이런 종류들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진을 누르면 사진과 관계되는 파일만 쭉 뜨고요 음악을 누르면 음악과 관계되는 파일이 뜹니다 퀵서치는 바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을 누르면 음악과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사진을 누르면 사진과 관계되는 게 이렇게 바로 나열됩니다 소나무라고 치면 소나무라고 치면 소나무라고 치면 소나무라는 게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파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두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은 있겠지만 에브리싱은 조금 단순하다면 퀵서치는 조금 화려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가볍기는 에브리싱이 조금 가벼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색해서 필터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뭐 특정한 어떤 파일을 더 찾기 위해서 메뉴를 더 추가할 수가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퀵서치 같은 경우에도 봄주에 보면 똑같이 추가 수정 제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퀵서치의 또 장점은요 미니로 만들 수 있거든요 미니 모델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빠른 검색하면 작은 창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제가 뭔가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싱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두 프로그램 모두 괜찮은 프로그램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